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이제 비지트가 2018년부터 강조했던 한해를 날아다니는 자동차인 UAM 시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는 뉴스가 부산시로부터 나왔습니다. 2026년 도심 항공모빌리티가 부산의 한해를 날아다니는 구상의 날개가 달리는 뉴스입니다. 부산시의 보도자료에 따라 지난 2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UAM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LG유플러스, LG사이언스파크, 카카오 모빌리티, GS건설,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해군작전사련부, 육군 제53사단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네요. 부산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며 UAM의 초기 수요시장으로 예상되는 물류, 관광이 부산시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고, 해안로를 따라 형성된 물동량과 해상의량 및 공역구축으로 안전성 수용성 확보 가능 등 UAM 상용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 회랑 및 공역 부산 해상을 기반으로 UAM 기체의 비입 및 실증 구간 부산시 등 13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UAM 선도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기관별 역할과 사업 추진의 방향성 등을 합의하면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UAM 회랑 실환경 비행연구, 권역별 버티포트 입지 조건 및 운영조건 연구 등 부산시 UAM 상용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2026년까지 UAM 초기 상용화 한계 노선 이상을 목표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티포트, 수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의 버티컬 플라이트와 항구를 뜻하는 포트가 합쳐진 신조어로, UAM 기체의 수직 2창육장 부산시는 UAM 산업 육성정책 총괄, 해군작전사령부는 공역회랑의 작전 보안성 검증 및 협력체계 구축, 육군 제53사단은 육상회랑 및 공역검증 육군 작전 연계 활용 실증 지원, 한국해양대학교는 기초연구 인프라 지원, 부산시설 공간은 도심 내 주차 및 차고지 시설 운영 지원 부산테크노파크는 UAM 산업 생태계 정책 개발 기업 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및 중형을 맡을 예정입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LG계열사의 과제 및 사업 발굴, 카카오 모빌리티는 마스에스 플랫폼 운영 방법과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버티포트 입지 연구 및 여객 물류 실증 사업, GS건설은 버티포트의 친환경 인프라, 솔루션 구축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제주항공은 UAM 운항 안전 신뢰성 조성, GS칼텍스는 주유소 네트워크의 버티포트 활용 연구, LG유플러스는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 상용화를 위한 기술 실증, 파블로항공은 통합 운항 관제 시스템 연구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네요. 향후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 및 항만물류와 연계하여 하늘길, 바닷길, 해양도시를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유무인 통합 스마트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또한 신항북항이 기대동배, 섬 해안로를 따라 UAM 노선 개발, 거점별 버티스톱 설치, 실증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산학연군 협력으로 UAM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3S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 포럼을 통해 부산형 UAM 산업 육성 비전에서 공중의 상륙상을 연결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형 U-무인 복합 스마트포트 구축인데 이번 업무 협약이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고 국내 UAM 대표 기업 컨소시어 명량에 부산 해양 환경에 집중케 함으로써 UAM 비즈니스 생태계가 강력하게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인 항만물류 도시, 해양매저도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부산은 UAM이 정착되고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부산시와 함께하는 기관, 기업들과 국내 UAM 대표 기업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탄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글로벌 UAM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즈트가 예측한 UAM 시대가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편도 20분이면 주파하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UAM은 UAM 제조업체 한 곳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제, 버티포트, 버티포트까지 이어지는 연결교통수단, 버티포트 내의 쇼핑몰과 여러 콘텐츠, UAM 운영사 등 여러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UAM의 실증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업체가 이 분야를 리딩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UAM이 바꾸는 미래,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번 부산시 UAM 협약식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펼쳐질 나라다니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